1분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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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골을 얻는 주민경 제주 진짜 잘 만드네요 지금도 이창민의 바깥발 패스가 들어갔어요 이게 3명으로 연결되면서 완벽한 득점기를 만듭니다 김인규는 뭐 들어와서 남한 마음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또 한골을 얻어놓습니다 포항이 물론 투당을 당해서 10명이나지만 진짜 잘 만드네요 아까 유리가람의 골도 그렸네요 유리가람이 빠지니까 이번엔 이창민 선수가 마법을 네 여기서 이거 바깥발라줬고요 아 지금 완벽합니다 마이널라운드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주와 포항의 순위 싸움을 더욱더 접입가경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떠난 무고사와 득점 동동선수가 되는데 또 남격이들을 고민하면 우려하면 중기 선수께 득점한 가능성도 맞습니다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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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널라운드에. 감사합니다.